빙읍 영상입니다. 자, 상추들 오늘 스케줄 끝나고 기분 좋게 집에 와서 쿠팡에서 주문한 미니 피규어 한 박스가 왔거든요. 50% 할인한다고 해서 60개 드리를 샀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 18종의 예쁜 디즈니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클래식 미키미니부터 해서 프로즌까지. 자스민, 셀리, 모드, 하데스, 칩, 데일, 프로즌 이렇게 7마리가 있고 나머지 11마리가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나온 녀석은 하데스 되겠습니다. 또 하데스가 등장을 합니다. 발쪽이 굉장히 두꺼워서 조물락조물락 신공을 발휘했으면 이 친구는 많이 걸러내셨을 겁니다. 이 녀석이 나오네요. 도토리를 좋아하는 데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 한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아, 또 데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또 데일입니다. 또 데일. 다음은요. 아, 또 하데스가 등장을 합니다. 좀 심하네요. 칩이 등장을 합니다. 또 데일이 등장을 합니다. 모드가 나오게 되죠. 인크레더블에 나왔던. 이번에는 칩이 또 6마리째 데일이 나옵니다. 오, 새로운 건 줄 알았는데 메리인가요, 얘가. 두 번째 등장을 하니까 뉴 페이스네요, 뉴 페이스. 다음은요. 또 그 친구입니다. 다시 모드가 등장을 합니다. 한겨울에 땀이 나는 이유는 열이 받은 거겠죠, 제가? 야, 데일리 파티네요, 오늘. 모드. 허허. 하데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등장. 데일리. 압도적입니다. 하데스. 표준입니다. 자, 지금까지 딱 30개였네요. 이제 반 정도. 나머지 11종의 피규어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칩은 단연 둘넨여섯, 여덟 마리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등 칩, 현재 2등 6마리로 하데스. 그리고 3등은 모드가 5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또 공동 4위 4개로 달리고 있고요. 프로즈니스 3개로 꼴찌에서 2등, 자스민.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얻어 한 번 걸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31마리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드가 등장을 하면서 공동 2위로 올라섭니다. 아, 축하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인 데일까지는 못 갈 수도 있지만 충분히 단독 2등은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셀리. 지금 공동 2위로 셀리가 치고 올라갑니다. 가장 인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미키, 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퓨이, 뉴이, 듀위, 스크루지, 맥덕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개째 칩이 또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칩이 드디어 공동 2위로 올라섭니다. 공동 2위를 4팀이나 달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줍니다, 프로즈. 아, 데일.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얘는 오늘 밤 제 꿈에 나옵니다. 아, 프로즌, 프로즌 올라갑니다. 기심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중반 이후로 치고 나가는 프로즌. 과연 최종 성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 하데스가 단독 2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프로즌. 아, 프로즌이 좋네요. 이쪽 구역이 약간 프로즌 구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셀리, 셀리. 칩. 칩과 하데스가 두 개 차로 바짝 데일을 뒤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일이 또 치고 나옵니다. 데일.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즌이 치고 올라옵니다. 역전에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지금 프로즌이 단독 2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아, 계속해서 프로즌이. 과연 데일을 꺾고 기적의 역전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설마 여기가 프로즌 존일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프로즌. 데일입니다, 데일. 데일. 다시 두 개 차로 격차를 벌려냅니다, 데일. 데일, 데일, 데일. 징그럽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는 안 했지만 미니 피규어들도 그래도 꽤나 많이 모았던 사람인데 아, 오늘 현타가 오고 있습니다. 10이 또 나와줬고요. 기왕이면 10, 데일 이렇게 개수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선물하더라도 얘네 둘은 세트로 선물하면 더 좋으니까. 아, 그 말은 또 드럽게 잘 듣네요. 또 그러니까 또 10이 나와서 개수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후의 1인 가장 큰에 빠진 사람들이 모으지 않는 조물닭 신공으로도 피해가는 피규어는 누가 될 것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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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아홉개. 자 여러분 이제 아홉개 남았습니다. 아 하데스가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제가 방금 만졌을 때 누가 봐도 두꺼운 치마가 있었는데 2개 정도는 제가 만져줍니다 그러면 이거 하데스거든요 아까 만졌을 때 얘가 하데스였어 이러니까 얘가 많이 남지 아 10이 또 나와줍니다 4,800원 정도 하는 피규어를 2,400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혼자 위로를 골 100번 하지만 그래도 마음 참 쉽지 않네요 프로즈니 나와줍니다 프로즈니 지금 공동 2위로 다시 올라서네요 남은 건 다섯 개 다섯 개 중에 과연 칩 칩이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칩 칩 한 개 차로 바짝 쫓게 되고요 데일과 개수를 맞춰주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아 하데스 하데스입니다 하데스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개 남았고요 두 개는 어떤 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로즈니입니다 개수가 거의 또 많네 여기서 공동 1위가 나올지 아니면 데일이 단독 1위를 하게 될지 여러분 지켜봐주십시오 자 마지막은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마지막에 극적으로 공동 우승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공동 1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60개의 박스를 구입한 디즈니 미피2 랜덤 아닌 랜덤박스가 들어 있었던 거고요 이게 할인을 해서 왔던 미피 60개들이 한 박스입니다 제 와이프가 사실은 사줬어요 제가 요런게 있다 했더니 와이프가 대기 수량을 받았다가 구입을 한 건데 박스 훼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박스를 팔면은 이런 사단이 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요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상추 분들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나중에 오픈할 때 우리 구독자들 보시는 분들 선물로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얘는 하나 가져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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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